오늘 전도서 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당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경렬한 믿음 권세를 인정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썼는데 솔로몬 당시에 금 그릇을 사용하고 있고 은이 아주 가치가 없을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왜 빈민이 나오냐는 거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왕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왕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권세자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여기서 끊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가? 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빈민이 학대를 받느냐? 왜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받느냐? 이걸 먼저 그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빈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또 다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자기의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소유하게 돼 있고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팔아도 안 되고 각 지파에게 준 기업은 그 지파만이 갖고 있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혹시 내가 팔았다 할지라도 같은 지파에 같은 친족이 그거를 다 물릴 수 있게 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규례까지도 만들어 놓아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했고 희년이 되면 다 제다리로 돌아가서 아무도 자기가 부여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빈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빈민이 학대를 받게 되어져 있느냐? 또 그들에게 준 규례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11조를 낸 것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쓰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 빈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민이 학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학대를 받는 거예요? 부자들 또는 통치자들 또는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는다는 거죠. 또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윤례와 법도 이걸로 인해서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잘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윤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셨고 솔로몬 왕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면서 재판이 기울어지게끔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게 했는데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받는 것을 보게 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솔로몬이 어떤 때이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도 있었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재판을 받는 공의와 정의가 짓밟힘을 받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빈민이 학제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곧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고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고 땅에서는 엉겅키와 가시덤불이 나서 얻고자 하는 대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빈곤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육체의 빈곤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맞느냐 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육적인 빈곤이 온 것을 말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방족속들을 세워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마치 하나님 위에 더 권세가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빈곤을 허락했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허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영적 빈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빈곤은 교회가 영적 빈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영적 빈곤이 왜 왔느냐. 나는 영적 빈곤이 왜 왔느냐.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영적 빈곤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사랑이 있고 주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란 나랑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영적 빈곤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이것이 없다면 나는 영적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 빈곤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빈곤이 있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부여함이 있느냐는 만족함이 있느냐는 거죠. 부족함이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100% 충만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충만. 100% 만족, 100% 기쁨 이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정의와 공의로 세웠는데 왜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뜨거운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경험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하고 안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게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4절과 5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가슴 벅차하면서 세상이 달라 보였던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촛대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빈곤해졌고 왜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 요인은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뒀더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복이라는 개념에서 내가 원하는 탐심,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줬다면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하게끔 성도들을 가르쳤더라면 내 사리사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해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왜 회개를 했냐 저도 목사잖아요. 아버지 너무나 잘못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행한 죄가 바로 내 죄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같이 빨피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빈곤한 신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부여가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조들 중에 기도하면 5분, 10분 그거 기도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다는 얘기하는 분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조금 더 하면 30분 많이 하면 1시간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오는 거거든요.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바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록.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육체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복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난한 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했거든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걸 복을 얻었다 그래서 뭔가 물질을 얻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 것을 만약에 다 빼앗겼으면 그런 복 못 받은 거네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축복이 오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니라면 그거는 나를 시험하는 복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복이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이 부요해지고 편안해지면요. 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편안해지면 기도 안 해요. 또 필요한 일이 생기고 절박해지면 그때서야 쥐아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줬어도 이걸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걸 누리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내게 주었지만 다시 이거를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빈곤해지는 겁니다. 왜 땅의 것에 빼앗겼어요? 6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골로스에서 3장 1절에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로부터 올라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서 죽었고 벗어버린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곰살곰 내 안에 시험이 찾아오면서 야곰야곰 육체 것이 올라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그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육체가 자꾸 올라와서 육체의 사람이 올라와서 결국은 빈곤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빈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빈곤 환자는 누구에게 학대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일어나고 옆에 안문족석과 모합족석들이 일어나고 위에 아수로의 침략을 받고 저 멀리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내가 영적으로 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있지 않으면 치고 들어오는 육체의 생각들로 인해서 점점점점 더 학대를 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데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가장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건 아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육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영적인 빈곤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고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리세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허기관이 나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노력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라고 말해요. 설사 빈민이 학대를 받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높은 자로서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자가 그것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분 앞에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그러면 빈곤한 자가 학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 왜 있냐 이거죠.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환경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은 그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그와 같은 권세를 사용하게끔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자취하는 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3절에 다스리는 자에게 선한 일은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악한 일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도 내가 권세자 앞에 선을 행하면 그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 권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권세자가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그 권세자 앞에서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자가 나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실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자가 나를 학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납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권세가 되어진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더 사람이 이렇게 못되겠구나.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서 힘들어 못 살겠다 하고 대통령 원망하지 마세요. 그 대통령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 근데 그렇게 정치하도록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느냐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회개해야 되고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권세가 빈곤한 자를 학대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네가 빈곤해졌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학대를 받게 되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의 괴로움을 그렇게 당하게 하셨느냐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드의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라.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나에게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권세가 하나님이신 것 그분을 경애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산다면 이 땅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움직여서도 나에게 곤란함이 없게 하시죠.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와 경제를 윤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모든 양식을 주는 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라고 말해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땅에 그 소산물이 increase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땅의 소산물이 점점점점 더 많아져서 풍성해지는 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많아져서 풍성해지는 거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인구가 100만이면 1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200만이면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300만이면 3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빈곤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 이라 했어요. 왕도 아무리 밭이 많아도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 땅의 빈곤도 풍요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권세를 줬어도 낮출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으로 세웠던 권세자를 오늘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면 바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의하는 믿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의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권세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고 그 이상의 권세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 내가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서 고난해서 학대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빈곤하고 내가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경의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권세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권세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는 것 높은 자라 할지라도 더 높은 자가 있어서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것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가스린 통치자가 되어지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감찰하시는 더 높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둬서 아내만 1000명이나 가진 왕이었고 그 지혜가 충만했고 금이 지천이고 은을 가치없이 여길 만큼 부기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서 유다와 베냐민지파 둘만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고 나머지를 여로보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되겠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한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한 면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보냐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제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감아 그랬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그러죠 아닙니다 내 수화에도 신화가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지 않느냐고 내가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은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족이 바로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못 앉는다고 슬피우며 밖에서 이르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인정을 하시냐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도 자기 후사들이 그렇게 안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거 해라 와라 가라 순정하십니까 정말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정하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또 인정을 하셔서 모든 것에 전혀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십자가에 주신 은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의 자신을 못 박으라는 거는 육체의 소욕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걸 따라서 살면 절대로 그와 같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 육의 것들을 다 못 받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내 안에서 살자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너에게 다 줄 것이라는 거죠 주세요 구하면 주고 아버지 이것 좀 걷어주세요 그러면 걷어주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 마귀를 내가 묶으면 묶여지고 문제를 내가 풀면 풀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로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경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권세를 인정한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 줄 아다 하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특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세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특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권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감찰하고 보시고 선악간에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그 어떤 권세자의 고통 아래에서도 신음하지 않도록 능히 나를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 떨기보다 이 땅에 준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 권세 아래에서 얼마든지 피할 길도 주시고 그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도 해주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권세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믿는 믿음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 바로 그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고 기록하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생각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마음가짐 하나도 함부로 가질 수 없죠 그것을 제대로 그 권세를 인정하는 분이라면 생각이나 마음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회개하게 될 겁니다 내 입의 말이 잘못되었다면 그 또한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단치시고 꾸짖어서 혼내주는 우리 부모 같은 분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 주를 경애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입니다 나의 삶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부모는 자기 분에 의해서 야단을 치시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으로 매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건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의 것을 바라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늘의 복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적 빈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영적 빈곤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제대로 되어지면 나머지 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부요하고 풍요롭고 다 있어도 영적 빈곤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빈곤 회개하셔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완에서 내가 아직까지 부요를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요 항상 빈곤했어요 그렇다면 더 많이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부요 육적인 거 아니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고 안식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늘 기쁜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권세를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받은 대로 주님 앞에 각자에게 받는 은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경애하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애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요인들 영적인 빈곤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애하라 하고 솔로몬이 말한 것은 권세를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만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권사자를 세웠어도 권세자에게 풍요를 주었어도 부기를 주었어도 영화를 주었어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부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부기를 주고자 원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사람에게 부기를 주고 백성들은 빈곤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준 부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했다면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주셨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압는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였고 그것이 믿는 생활이로 착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육으로는 보여지는 커다란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많은 자들이 교인이 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우상이 세워졌고 영적 빈곤이 왔고 그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질의 부여함을 얻는 것 같고 다 잘나가는 것 같은 풍요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 권세가 있다는데 그 권세를 세우신 네가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자가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고 권세자를 탓하기보다 그 권세자의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가 주님 앞에 권세를 인정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과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요구하며 바라봐왔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만을 단 한 번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식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풀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며 우리가 잘못 믿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빈곤을 얻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경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